자 인사해주시고 경기 시작하십시오 자 2단원에서 좋은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선수일지 한번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죠 자 경기특대공을 좌수에 들었다는건 어떤 직업을 할지 자 2타 자 2타 무서웠어요 여러분 자 기본적인 전략은 좌수연도깨랑 비슷하죠 하지만 횡공격이 된다는거 자 쉽지 않습니다 걸어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로스의 작은 소득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대쉬 혜택 제대로 성공은 있지만 로스 타크 소득인데 막고 물러나는 리더소 자 양육손에 양육손에 평탄을 불렀지만 아 나이스 저건 홀로우스 잠기죠 이러할때 발차기에서 가두를 무러뜨리고 평탄이 이번엔 양육손에 아 나이스 여기에 예수 역시 요거우스의 최초의 클라스에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네 네 네 네 네 자 전수가 한 손으로 연기특대모 들었을때라 연기특대모 들었을때라 연기특대모 들었을때라 연기특대모 들었을때라 연기특대모 들었을때라 연기특대모는 전동력을 할때 지 잡히신 이다 나쁠고 틀리가 없죠 연기특대모 버프 해주시고요 연기특대모 연기가 преступ때라 연기특대모 mosi 놀주중 연기특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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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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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경기 2경기는 전혀 기단가 있는데 여기 감성으로 보면 이게 나올 때 없이 플러스가 가능합니다. 주소가 있습니다. 이해가 많으세요. 자, 이걸 그냥 서서 해주세요. 네, 살짝 인사해주시고 동기 속해 주십시오. 자, 정리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시작하다가 손처럼 안 되죠. 남은 이제 서우리아. 남은 이제 서우리아. 서우리아. 출자 잡히고요. 자, 이 페이오도 42경기. 이렇게. 출자 안으로. 출자 안으로. 그래서 공폐스였지만 아주 히터들어갖고. 직관 히터들어가고. 우리가 선수의 강단지에 들어오기만 해. 잘 키웠고요. 그래서 해서. 자, 축소의 차이로. 아, 환불을 왔어요. 남은 또. 이거로 신경지. 아, 감독쳤지만. 그래서. 지금. 감독비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비슷한 상황. 감별기. 자, 공폐치하면 감별기. 나이스입니다. 이덕소울. 고추지 않으면 양포로. 바로 출자 콤보죠. 자, 걸리고. 자, 카레앤첸. 위덕소울. 주접자. 테스트 마치고요. 자, 그 타이밍에. 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리키치를. 2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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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기. 2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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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기. 4경기. 자. 종군동 banda. 자, 2경기. 양포르데. 이이다 선수. 조금 멀리서 being. 아, 그 apo. FROM deles, RAW. WHICHBKEN. 뉴 ведours. 뉴 thos colours. 공공이 잇따남이지만 잠시하는 이다. 옆으로 직겁테미놀입니다. 직겁테미놀에요. 자 건너미 잠시하는 옆으로 후드소를 하다며 틈새는 한 대 맞았죠? 스피먹고 위단해서 이따가 갑니다. 자 쭉쟤 쓰겠죠? 네 쭉쟤 씁니다. 쭉쟤 태미에 나이프로 어? 딱 날라왔어? 미안해. 다시 해볼까요? 잘하겠습니까? 유노솔 자 쭉쟤 콤보 자 유노솔 한 대가 딱 걸렸죠? 감방에 딱 걸렸어요. 자 지금 강덕이가 짠 곳 이용해서 일단 알렸지만 유노솔 다시 투자합니다. 자 테린 실패하고요. 자 서로 공방전 치열하여 치열해 유노솔 라쿠로 다가갑니다. 추적장 한번 유노솔 만납니다. 유노솔 맞았어요. 다시 투자합니다. 자 다시 투자합니다. 어둠카자 이제 어둠카자 어둠칼란? 소 думаю 야 자 여기서 소요 그래 스피드 어?? 아 앗 최오 그렇습니다. 딱히issez 이렇게 여기서 한 달만 걸려도 이제 끝난 상황 조심스럽게라 잡고 붙어서 붙어서 찍고 다니며 아 요새 마무리로 저 마무리만 사용하는데 되게 걸린네요 자 마무리로 항상 저거 사용하죠 자 포텔트 들고 온 2단수 자 손에 입사해 주시고요 좋은 용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직검으로 뭔가 답을 못찾아서 수원 코타르트 자 지금까지는 잘 먹히고 있어요 잘 먹히고 있어요 어 롤리세트까지 성공 자 양꼬로 좀 당황했죠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지금 양꼬로 제플리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파인트 냥냥 자 추적자 제플리 세트 마시고 자 직검 이야 이거는 일방전기 경기가 되어버렸죠 1경기와 비슷한 양상 양꼬로 떨어졌습니다 2단수 역시 역시 1단수 승리 클라스가 안 떨어져 다음 경기 예쁜데 다음 경기 차가운 빠르게 5단수 시켰 650 감정기와 동물적인 각각이 작아졌죠. 사거리 저기가... 아 이러면서 사거리 저기가 정말... 저건 뭐 타고난 거죠. 동물적인 각각이에요. 자, 지금 토구선수... 다시 옆으로 대쉬해서 찌르기. 옆으로 대쉬해서 찌르기.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옆으로 대쉬해도 직검 상태로는 저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에스톡이라든지, 카타나 상대론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냥 앞으로 정식하게 대쉬해서 공격하는게 더 나을수도. 찌르기. 고리케시야 하려고 하지만, 자, 2단 선수는 찌르는거 보고 피하죠. 그냥 막 고르지 않습니다. 야, 지금은 좋았어요. 지금은. 덕분에 지금은 날카로웠어요. 저런 움직임이 무서운거죠. 자, 대쉬하태 또 들어가고. 하지만! 하하하하, 라이프의 마무리. 아, 대단합니다. 2단 선. 아, 2단 선 대단합니다. 인사 놔두세요.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자, 대쉬하태. 덕분에 배정합니다. 자, 주춤주춤. 에스톡 찌르고. 자, 함부로 못들어와요. 자, 대쉬하태의 깊이는 2단수가 깊죠. 덕분에 깊이 못들어와요. 아까 저거 카운터 맞을까봐. 자, 그렇죠. 저것 때문에 못들어와요. 이야, 방금 강정기. 약간 칼끝에 맞으면서 성공. 자, 함부로 못들어옵니다. 자, 대쉬하태의 깊숙하게 찔러야. 아, 지금 좋았어요. 에스톡 찌르기. 가능성도 또 다른 콤보. 자, 저렇게 들어와야죠. 대쉬하태의 깊숙이 들어와요. 자, 대쉬하태. 자, 깊숙이 들어가면 대쉬하태과. 자, 지금 감정기 또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2단수의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 아, 감정기. 거기서 감정기? 거기서 감정기? 이거는... 이거는 뭐 감각으로 때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 2단수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해주시고요. 자, 인사 나눠주시고. 자, 1경기 결승전. 1경기 시작합니다. 자, 칩검인 2단야. 염도끼의 세르냐. 아, 지금 대쉬하태의 태밍이 상당히 낙아졌어요. 하지만 뒤로 빠지면서. 염도끼 한 대 맞았죠. 정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 핀은 상당히 많이 뺐어요. 자, 염도끼 이 타. 스탠리노가 지금 없죠? 다가갑니다. 지금. 직검. 대쉬하태. 자, 세르메뉴의 전법은. 무서운 게. 직검 대쉬하태가 가능하다는 거. 가까이 붙었을 때. 자, 저거 스탬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거 하지마. 아, 저건 예상 못했죠, 세르. 예상 못한. 예상 못했어요. 방패로 맞고 때릴 건 예상 못했어요. 자, 이 타 또 들어가면서. 아, 지금 서로 비듬비듬한 상황. 숨막히는 상황. 자, 대쉬하태. 깊숙이 잘 들어갔어요. 자, 대쉬하태으로. 응수하는 세르지만 짧고요. 염도끼. 강정기. 강정기. 자, 서로 빗나갑니다. 자, 찌르기는. 올림을 잘 피했고요. 자, 지금. 너무 조심스럽죠, 지금. 자, 조심스럽습니다. 장선수. 조심스러워요. 자, 벽에 올리는 이다. 자, 잘 반영합니다. 과연. 대쉬하태가 언제 나올 것인가. 자, 강정기 간을 보고 있죠. 자, 모리온 블레이드를 수확한 세르. 아, 지금. 방금 상당히 매서웠어요. 염도끼. 아, 나이스. 야, 명경기. 야, 이런 명경기로 만들어지는 두 선수. 아, 한치에 물러서는 너무 명경이었는데. 자,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하늘 빼앗건지는 이이다. 자, 거리 조피는 세르. 자, 거리. 살짝, 살짝, 살짝. 피면서. 아, 용도끼 타이밍 누렸는데. 명령이 잘 빠져나갑니다. 자, 대쉬하태도 잘 피하는 이이다. 대쉬하태 짧죠.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대쉬하태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면 역타를 맞을 수 있어요. 저렇게. 역타를 맞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지자국 늘었었는데. 자, 명타가 들어가요. 3타 들어갔죠. 다섯번이 들렸는데 그중에 3타가 들어가면서. 자, 이다섯수. 유의하고 보지. 야, 지금. 스읍. 야, 이.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강정기가 들어갈때 슈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안 넘겨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어요, 데미지가. 자, 폭탄으로. 전체를 하고. 대단원수 나이프를 변제합니다. 강정기. 잘 펴고요. 아, 지금 또 한 날 만지면서. 센서서 어려졌어요. 하지만. 용도끼 타이밍 제대로 한번 가져주고. 용도끼 타이밍 제대로 한번 들어가면 모릅니다. 몰라요. 용도끼 타이밍. 용도끼. 자, 이다섯수는. 분명히 강정기 타이밍 노릇이기 때문에. 잘 피해야 돼요. 자, 방금 데시어택은 짧았죠? 짧았어요. 찌르기. 찌르기. 데시어택. 자, 용도끼 함부로 못 찌릅니다. 아아. 와우. 자, 이다섯수 승리. 이다섯수 승리. 자, 그래서. 이번 대회 우승은. 이이다. 자, 강력한 우승오버가. 이야, 진짜 재밌겠다. 아아. 부담합니다. 이다섯수. 역시 클래스를 보여주는. 이다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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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르님. 근데 너무 잘했어, 오늘.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준우승인데, 준우승 정말 잘했죠. 아, 이다섯. 그동안에 큰덕기의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해법을 찾은 듯하죠. 아, 엄청. 오늘 경기가 엄청났어요. 모든 경기가. 이다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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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섯수.